전쟁이 만 2년을 넘어서게 되니까 나라에 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참 전쟁 없는 나라에 사는 것, 전쟁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이 정말 복받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많이 생각하는데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유럽연합의 아주 고의식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3년짜리 맞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용기를 복도해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푸틴 입장에서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우크라이나를 좀 우호적으로 보는 그런 방송을 내보는 어김없이 누구 유튜브를 들어가서 봐라. 우크라이나 나쁜 놈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독립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나서 어떻고 어떻고 하면 그냥 그게 정당화됩니까? 정당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그냥 이상한 정보를 보고 그냥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서방국가들의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24일이 2년이 됐네요. 수도 카이오에서 서방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분이 이제 캐나다 총리, 그 다음에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 다음에 우르졸라 유럽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덕으로 벨기에 총리 기념식을 하네요. 기후 외곽에 위치한 안토노우 국제공항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날에 승리할 것이다. 참 지금 어렵죠.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번에 간신히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비라든지 군수물자 그리고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니까 병력, 동원 이런 문제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끝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단어는 늘 독립이라는 말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국 옆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을 위해서 벌써 우리의 인생에 730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군인과 국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행사를 하네요. 토니 블링크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2주년을 맞아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공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권이 함께할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대수약조약기구 동맹국의 안보 그리고 우리가 의존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위협합니다. 미국은 한 민족적 주권국가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두 나토 회원국과 주요 회원국을 포함한 50개의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푸틴의 러시아가 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러시아의 범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황은 그렇게 박지가 않죠. 전황은 박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참 무력하죠. 그냥 독립국가가 이렇게 침략을 당해도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앤님은 우크라이나 딥스 연구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싫어하는 건 뭐 어떻게 나는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믿는 건 그러나 내 원칙은 분명합니다. 독립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딥스는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뭐죠? 그냥 침략을 당해서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침략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사를 보든 자기 인생사를 보든 간에 반듯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있어야 올바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작은 그런 편리 같은 정보이 휘둘려 가지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나 안 하는 거죠. 푸틴은 어떻게 여러분들 공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디가 여러분들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지금 워낙 저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똑똑한 대로 믿고 사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 가치를 향한 그런 흐름이 세계사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기면 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니까 작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옳다고 그냥 우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보시니까 여기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부수석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일을 다루어 보신 분이니까 칼럼을 제가 나오면 칼럼을 이분은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문제니까 그거야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지만 우크라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자제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논리를 딱 정리해 가지고 조선 칼럼에 적었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논리가 보면 마지막 논리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대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통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불가침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침략을 자행한 극악무도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레버리지 없이 선의에만 호소하는 외교는 성산이 없다 이중프레이에 능한 러시아의 협박과 외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천영우 수석이 직접 국가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tinha común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쳐다리아 이중 자